노프티스 빵쟁이님 만났죠 전설의 신호등 치킨 딸기맛 메론맛 바나나맛 시었나 끔찍 지금 이쪽 매칭도 끔찍하게 됐어요 톡 카운터 나이스 에이앙 나이스 잘 막았구요 투포 카운터 슈돌 나이스 불폭풍 히트하면 도트피 남죠 태쉬에서 발목 쓸거랍니다 꽝 횡신 횡신 미클 미들하잇 좋았구요 샤스카이 으 바보야 메코레 너무 바보자노 에이앙 원투풀포 샤스카 아니 아니 왜 에이앙 그렇죠 이만큼 멀리 떨어져있으면 시프트 쓰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라도 왼허퍼 발목 안되네 플랫 왼허퍼 오르너퍼로 마무리 와 축하드려요 눈잎싹이니 뱅가드 가셨구나 짝짝짝짝짝짝 원잽 어니야 대시가드 왜이렇게 못해 로하 투 밤 찍기 투포 대시가드를 왜이렇게 못하지 바본가 바보였구나 나이스 투포 밟고 미드라이 아 스볼 썼는데 안됨 원 프라이엇종 하단 잘 막았구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았죠 죽고 제멋대로 날 뛰었군요 죽고 그레이트 고레네 오바리라 그레이트 여유 하단 톡 왼허퍼 원 슈돌 아니었군요 밟고 샤스카야 이 슈돌 나이스 웨이브 뻥발 볼케이타 불폭풍 좋아요 크랩 안되네 에이앙 에이앙 플래싱 3타로 마무리 굿바이 월드 넘버 2 딜케 월드 넘버 3 아스카 월드 넘버 4 폴 굿바이 에이앙 에이쩜 포테이토스 웬컴 ELLI Chesel 헬로우 슈우돌 음 아 Burden 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오케오케 알겠네 ulas 오레아 포рост리가 확정 회신 좌스 안나가줘 좌스 prices One 포스탄 사망 엠페러 없는 계급 개멋지다. 뭔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저거 누가 다 만들어놓은 거죠? 우리 컴퍼니에 새로 취임하셨던 은하누리님이라는 분이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하누리님. 로하2 로하 얘는 이거 안맞네. 왜 안맞죠? 왜죠? 슈우돌 웬플라 실패 오레아 에이앙 쉬프트 쉬프트 아니 횡신이 오레안 피해짐 레이지 온 암 크라이 에 왓타 저게 확정이야? 스투 자라 하신다는 그분. 네 맞아요. 톡 아니 그걸 어떻게 막죠? 노우 에이앙 뭐죠? 슈우돌 슈우돌을 일부러 확정이에요? 진짜? 자 그럴리가 나이스 이거 막아야되는건데 흘렸죠? 빠밤 에이앙 바보다 톡 슈우돌 에이앙 불폭풍이 타 아아 크레에 삐 삐 삐 플래싱으로 마무리 아닐거에요. 그럼 저 녹티스 하러 갈거에요. 포 밟고 하단 톡 미클 좋아요 로우 하 에어레이드 3타 아니야 죽고 삐 흥 장말철개우리님 어서오세요. 웬어퍼 원투미들로봇 호 이걸 노랑단 가고싶다 밟고 밟고 왼어퍼 아니야 자첸 후딜하다가 맞았어 팜 팜 팜 크라이 에쭈 하단창 확정 확정인게 왜이렇게 많아 네 나이스 슈돌 보고 노 톡 사망 슈돌을 보고 컷카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걸 역용했던건데 그다지 좋진 않았네요. 결과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되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되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되지 철권 넘나 어려운 것이예요 원투따닭 하야미 하야밤 쫑 라이 오와타 미클 하단톡 포스리가 확정 횡신 좌스카 포스리 샤프 하단톡 밟기로 마무리 끝 다행 노랑이 제 철권 인생 목표계급입니다 그럴 수 있죠 발목 툭 호밍기 슈돌 크라이엣 안쓰시죠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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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타 시포트 판정 여기까지 내려왔냐 하단 톡 카운터 중 호밍기 톡 짜게짜게 게임을 잘하신다 쫓아가기 어렵네 빰빰 쭁 로하 투 슈 조 샵 에어어어어어 흐어 왜 거기서 손이 꼬였어 빽 대시 어퍼 실패했고요 에이앸 확정 폭 아니야 오와 에이아 원 투 미들 안되고 나이스 잘 해냈고요 머키스도 참 짜증 나는 캐릭터에요 어땐 캐릭 저걸 어떻게 막았죠 카운터 좋았구요 에이 양양 잡지 어? 이게 발동이 되네 죽고 코레데 오아리 사망 셋업 맞고 앉는당 플라커틱을 노려봅시다 아 그래요? What's the secret for being good at Tekken? I need to know 기상기 기상기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연속공격중에서 상단인거를 앉은 다음에 꼬박꼬박 기상기로 캐치를 해주시면 철권실력은 순식간에 늡는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되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계급 색깔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아 맞다 레드가 들어가지 이제 미들 미들 다음에 음 참고할게요 톡 에이 양 오른잡기 안되구요 꽝 꽝 안되고 퍼스리가 확정 횡신 쫙 안되네 죄송합니다 슈돌 깔다가 혼나구요 빰빰 쫑 아니야 왜 이러시는거에요 사망 원투 원투 플라즈마 안되구요 오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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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밍기 미들 미들 나이스 레이지 딱 온이 안되는 멋진 피 원투 풀 꽝 나이스 에어레디 기타로 마무리 굿바이 WS WS 톡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았죠 호밍기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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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 딜링기가 됐죠 슈돌 톡 로하 투 팜 하단 빰빰빰 원투 딜레이 미들 안되구요 안갑니다 저도 안갑니다 빠밤 짬발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았지 천재 천재 하단 차스카 안나가죠 하단 톡 오케이 그런 스타일 에이앙 실패 뭐가 그런 스타일이야 바보야 노우 차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백시 밟고 에어레디 이타 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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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죽고 발목 툭 빰빰 어퍼 다행이죠 저거 15프레임 아닙니다 이제 호풀 툭 노우 샤프 차스카 이 가 왜 안되죠 원투 따닥 따닥 툭 빰 노우 세 번 하단창 조심 그렇죠 끝났죠 잘했다 잘했다 요 웰컴 훈훈하군요 훈훈하군요 아 웬허퍼 나도 웬허퍼 썼거든요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요 저 잠시만요 빵쟁이님 잠깐만 우리 쉬었다 가실게요 양잡 실패 엠페러 커밍 엠페러 없는 계급 툭 노우 사망 잠깐만 쉬었다 가실게요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 호밍기 나이스 투포 카운터 좌습 실패 슈 도 홀 카운 밟고 꽝 원투 에어레드 이타 발목 따닥 꽝 굿바이 스벌롬 메모리 깔끔했죠 로하투 에어레드 이타투 아니야 샤프 톡 카운터 좋아요 차스카 이슈돌 실패 네 좀더 앞에서 깔을걸 왜그랬죠 우리 매크로야 쫑 원 슈돌 나이스 지금 슈돌을 유도로 하고 계시는거거든요 잘하신다 쫑 끝났죠 너무 안일하셨다 굿바이 음 나이스 빵쟁이니 클라 예술이시죠 헐 헐 헐 헐 에이피 궁디 팡팡 노 노 호 웨조 궁디 팡팡 또 당한다 제가 확장인거 같은데 골라서 일어나면 농력장 시프트 준비되어 있겠죠 원투 따닥 안되네 사망 따닥 소드 카운터 내려고 했던건데 실패 원퍼 왼어퍼 포스리가 확정 로하 투 에어레디 히터 톡 빰 톡 톡 톡 톡 톡 빰 푸싱 안되구요 원 맨어퍼 호밍기 좋아요 노 오와야 오오리야 슈돌 뭐하니 에코루야 좀 잘하자 이게 왜 맞아 하하 쉬프트 밟..고 안되네 저기서 어떻게 내밀 생각을 하시는거죠 이해가 안됨 아 맞다 이거 이해의 게임이 아니었지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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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게 점점 더 많아지네 흐음 곤란함 곤란하다 행도 잡아 쩐다 니클 빰 빰 확정이죠 지금 빵쟁이님은 이거를 다 확정으로 맞아주고 계십니다 밟고 에어레이드 3타 빰 실패 플래싱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톡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우 대시가드 잘했죠 하단 톡 카운터 나이스 꽝 행신 대박 빰 에이픽 공디팡팡 헐 왓타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누워있어도 확정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투 슈돌 슈돌 안 나가네 호밍기 끝 깔끔 편안 백대시 어퍼 아 아깝다 샤프 좋았구요 카운터 또 좋죠 이거 확정이 아니군요 아프네요 톡 호밍기 플래싱 실패 플래싱 실패 에헤 크라이 왓타 시트 노우 되나 쫓아가나 그럴리가 없죠 헤헤헤 잘했는데 나름 홈밍기 카운터 좋았구요 툭툭툭툭 원투 나이스 커타를 잘 유도하는 정도의 센스 빠밤 앉아 앉지 않죠 왜죠 빵쟁이님 안그러셨잖아요 왜 갑자기 앉으시는거에요 홈밍기 발목 투 발 망했죠 따닥 맥스됨 발목 히트하고 레아가 확정이야 이게 말이 됨 이거 게임임 크라이 크아 쩔었다 음 화랑은 이제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되요 캬 클라아는 영상 보고 배우셔도 할 수있으려 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캐릭터가 아니라서 That was sick Hello 지오르노 6 데프워 크러쉬 로하 꽝 안되네 카운터 파워크래쉬 나이스 하단창 잘 맞고요 빰빰빰 미드 하라이스 골 꽝 좌스카이 아 이거 레이즈원이잖아 별론데 빠밤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굿바이 어딜 감히 떽 분리 프레임이면 분리 프레임 좀 답게 좀 참으세요 하단 원 카운터 실패 와 왠컵 스읍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프다을 아프다을 쩔차기 나이스 잘 맞고요 좌스카이 백택시 함께 하셨네요 왜그러셨나요 자첸 밟고 로 하 투 실패 이런 고레데 오아리다 빵 벌써 여유 피해 아 뭐 피해 하단 포스리 툭 쇼돌 실패 너무 빨리 기상기 쓰셨네요 혼나셨습니다 크랙 로하 투 호밍기 안되구요 에이앙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실패 시작 외너파를 어떻게 이겨야되지 이길 방법이 안보이네 왓타야 그렇죠 가만히 놓있으면 맞을리가 없겠죠 원투 캡터스 좋아요 발목 실패 호밍 하단창 헐 노우 사망 강 맨 유어 제페니스 이즈 구우트 땡스 양잡기 짜잔 웨이브 뻥발 안되구요 슈돌 어이야 포스리 안냐 안들어가 그게 꽝 에이앙 안되구요 하단 슈돌 나이스 이건 뭔가 좀 억울한데 휴돌 굿바이 잘했스 너무 빨리 써도 공중에서 맞아 헐 뭐 아리가또고자이마스 화랑 계삭이 됐쥬 반시계 횡 로하 따닥 실패 좌스카 이 로하 투 실패 왜조 빰빰 웅크라예 와타 오레야 호밍기 택터스 좋아요 에이악 로하 투 굿바이 안됩니다 어퍼 안됐고 포스리플 푸싱 원투 호밍기 휴돌 나이스 공중에서 맞았죠 슬프다 왜 지상에서 안맞고 왜조 왜조 호밍기 램플라 에이악 앉아 그렇죠 아 한라운드 날로 잘 먹었죠 네네네 ZF447님 백댓시 어퍼 좋았다 와 모든걸 다 걸었던 보람이 있죠 헌팅 호크 좌스카이 좋았구요 압도적인 힘의 파워 힘의 차이 굿바이 선생님 노래 불러줘요 아 어 노래 갑자기 매일매일 초스카이 그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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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나 그대 나를 칠 안됩니다 지금 소리 작게 내면은 이렇게 고음 못칩니다 안올라감 근력만으로 끌어올려야되는데 그거 불가능 하단톡 짠발 웬어퍼 호밍 길이 웬어퍼 원 좌스카 안나가죠 왜죠 휴돌 짜잔 강등 플래그 떴다 나이스 에이악으로 마무리 굿바이 저희가 노래를 잘 못불러요 음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좌스카이 좋았구요 호밍기 빰빰 확정이죠 빵쟁이님 확정으로 확정이네요 음 근데 집안에서 노래를 부르기에는 너무 환경이 외락하죠 아 방금 안 닿을 줄 알았다 나이스 잘 흘렸구요 왓츠 디스 비티에스 라이브 앉아 앉지 않죠 빵쟁이님은 앉지 않습니다 왜 안 앉죠 왜죠 왓츠 왓츠 하단 캑터스 망했어요 좋아요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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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흠 노우 노우 죽고 죽고 음 마지막 순간에 너무 많이 개개시면 안됩니다 자, 캑터스 나이스, 샤슬카이 상단의 비즈아이스, 빠밤, 밟고 안되네, 호밍, 기익, 아니야, 자체나다가 이게 뭐야, 아니야, 망쟁이님, 뭐 그래, 이승이 미래임이 많으신가요, 그냥 이제 끝내줘, 앉아, 망했어요, 화단창, 슬픔, 하단창을 보고 못막았어, 애초부터 보고 못막는 기술이었지만, 난, 방금 그거 막았으면 끝났었쥬, 음흠흠흠 음흠흠흠 포스리, 샤프, 안되구요, 밟고,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아요, 괴물, 나이스, 헐, 막창 이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느낌이, 빰빰, 붕디팡팡, 그냥, 모아타 죽고 깔끔하게 사망, 슈돌 포스리가 왜 확정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슈돌 오랴, 오랴, 카운터 이런 빰 원잽, 콩디팡팡, 아니군요, 쭉 멀리 돈다 슈돌 깔았자노 망설였다 왓타 사망 저거는 좀 손봐줘도 되지않나 백데시 어퍼 좋았구요 헌팅 호크 에이앙 포포스리가 확정이어야 되는데 왜 안확정이었죠, 왜죠 빰 빰 왓타 오레야 가야 오레야 양잡기 토플 양잡기 굿바이 못질러들여야됩니다 우리는 가야될때가 있어요 어딘진 몰라도 아무튼 있음 포스리가 확정, 샤프 톡 카운터 좋아요 호밍기 미들미들 나이스 안갑니다 저도 에이앙 에어레이드 3타로 마무리 굿바이 원 발목 투 밟고 안되네 샤프 안돼 샤프 톡톡톡 하단 스포 샤스카 슈 도 흡 손 꼬인다 망했다 차스키이리 잘 노렸고요 궁디 팡팡 곧바이 크아 방금 진짜 잘했다 왜 특정 상황만 되면 뇌정지랑 손정지가 같이 오죠 왜 그런 걸까요? 이거 고질병이고 불치병이고 그런 건가? 왜죠? 왜 저만 고통받죠? 톡톡 퍼3가 확정 샤프 안되네요 거기서 용감하시다 콩디팡팡 예아 오아타 시트 못피하네 왜죠? 왜 못피하죠? 한 히? 차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크랙 빰빰빰빰 에어레이드 2타로 마무리 고파이 게임은 저 혼자 할 겁니다 빵쟁이님 잠깐 쉬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스 원투미들 재차기 실패 퍼플 로하 투 슈 아니 백택시로 그걸 피할 수가 있다고요 투를 실화임 궁디팡팡 죽어가는 중 무엇 죽고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졌죠 발목 따닥 카운터 좋았네요 차스카이 이런 한타수 줄이셔야 될거에요 아마도 좀 관계없네요 너피스는 그런거 신경 안쓴 더이상 옛날만큼 오플 찍기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죠 죽고 브래드맨 need to eat some meat 하하하하 빵쟁이는 암만 봐도 고기를 더 먹어야 될 것 같다고 헐 쭈 엠페러 가나요? 갈 수 있나요? 그거 없는 계급인데 슈 돌 안 맞아 원투풀 죽고 하양아빠님 어서오세요 엠페러 갈려그러면 한 분 더 잡아야되요 오늘은 좀 어려울듯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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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덤블만표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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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대쉬 어퍼 날씨 아이고 안나 어렵다 리치 더럽게 짤네 카운터로 맞아야 되는 센스 뭐 안 맞네 맞는게 없어 헐 빰빰빰 일부러 슈도를 깔릴려고 말랑하는 거리라서 슈도를 유도하고 회신중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단 톡 원투 따닥 쏘드 안되네 죽고 상단의 피 때문에 죽은거잖아 실차 너 원잽 샷 안되죠 포스리 톡 포스리 로하 투 슈돌 실패 포스리가 확정 푸싱 안되구요 슈돌 깔걸 그랬나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이타 톡 밤 뭐하는거 에크로야 뭐하는거 포우타행 슈돌을 안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슈돌로 게임을 말려가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헐 딜레이 이타 톡 안되고 어퍼가 확정 거리였네요 다행이었죠 헌팅 호크 에이앙 실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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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자노 앉아 죽고 좀 더 빨리 썼어야됐어 슬픔 하단 이런 하단창 아프죠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투 풀 밤 하단 톡 밤 카운터 크래 샤스 샤스카 이씨 굿바이 엠페러 없는 계급 백댓이 어퍼 좋았구요 약간 뭔가 게임을 일부러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건 착각인가요? 툭 툭 호밍기 방금 엠페러 이렇게 잘했다 웬툴리 이렇게 잘했다 웬툴리래 매크로에 닿지 않게 빠밤 크래 또 마무리 굿바이 엠페러 없는 계급 엠페러 없는 계급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환상 세번째인가 네번째 과학시간 시작되려나요 이제 곧 생길 계급이든요 인든요 히히 그럴려나요 자신이 없습니다 백댓이 어퍼 실패 샤스카이 좋았네요 헌팅 호크 샤스 안되죠 헐 역심리에요 역심리에요 역심리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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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레이드 아아아아니 거기서 왜 크으으 아깝다 진짜 오와타 끝났네요 백 대시 어퍼 실패 에이앙 양잡기 짜잔 에이앙 괜찮아요 공중에서 맞았으니까 우리야 원투 나이스 웬일로 파랑팔이 좀 길어졌었죠 좌스카이 캐링 함부로 쓰시면 혼납니다 헌팅까지만 그래 발목 투 에어 레이드 이타 발목으로 나이스 흐흐흐흐흐 원투 원투 미들 나이스 잘 막았구요 꽝꽝꽝 펴펴 와장창 크랙 좌스카이 오륜플라즈마 나이스 빠밤 좌스카이 오랴 하단 짠발 안되네 하단창 사망하기 직전 무엇 빔 삐 삐 삐 삐 삐 크으으으으으으 짜라 원투 풀! 빵빠밤 나이스 어퍼가 확정이 안거리잖아 왜조어 푸싱 원투 캡터스 실패 황 이런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한다 갑자기 내가 왜 그러고 있는 거죠? 1,2,풀4,샤스카이,슈돌 정타이닝에 잘 노렸죠? 풀4,풍이탐 아직 안 끝나죠? 발목,반,망했어요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빵쟁이님 1,2,딜레이,가득준비더라도 반응 안하시는거 무엇? 사망,죽고 아니,왜 163펀치가 발동이 안돼 여유샥샥크 죽고 음,안 놀아주시나봐요 아,이런,매크로엔 자유의 몸이 되려고 했는데 철권NB님,팔로고 왔으니,팔로 땡큐 엠빈이 아이디가 두개야 녹티스는 화랑보다 더 운영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런가요? 지금 빵쟁이님이 좀 많이,뭐라고 해지지? 악랄하게 안하고 계세요 그것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빠밤 밟고,호밍기 엠플라가 확정 이랬는데 조금 아쉽죠 좌스카 2 3파,안되네 4,3 이,이런 리비로 강등당한 미천한 제자는 이맘 물러가겠습니다 네,들어가세요 슬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로화2 원투미들 하단 톡,톡 나이스 재수로 막은거에요 맵을 바꾸는건 어떤가요? 글쎄요 그거는 엠빈님이 아, 엠빈님이란다 빵쟁이님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되는 문제인거죠 어퍼가 확정인 거리였네요 짜잔 헌팅 헌팅 호크 엘리안 카운터죠 뛰어봐서 와장창 발목 굿파이 샹티 40님 어서오세요 왜 날렸나 뭐 흘렸는데 하단 포,3 폴 톡 이런 하단창 아니야 아니야 죽어가는 중 사망 떡상이 되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백댓시 아 백댓시 어퍼 노린건데 왜 안되죠 왜죠 샤프 톡 하단 톡 슈돌 아니야 그래도 공중에서 맞아서 다행 호밍기 웬플라가 확정이었군요 다행이다 안맞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썼는데 빠밤 크레 이런 이런 쇼돌 변신 차스카이 컷바이 컷바이